배가 고픈 지가 좀 됐어. 요리해 주시나? 아무도 안 먹었어? 요거트밖에 안 드셨잖아요. 바나나나. 뭐 해 먹을까 또. 요리대회 나가서 1등 더 하고. 이 빵 알지, 이거? 알지, 알지. 전문 맛이네. 본떡빵. 빵을 이제. 그래, 버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? 근데 약간 이거는. 저도 해먹는 건데. 이거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요. 마트에서 파는? 떡갈비. 야, 봐봐. 이렇게 색깔 지나. 이러면 이거 봐. 너무 맛있게 보인다. 이게 뭐야?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? 이거는 뭐 요리라고 할 게 없는데? 햄버거다. 햄버거구나. 햄버거를 만드는데. 대박이다. 떡볶이 맞추려. 어머! 단짠, 단짠 약간. 야, 이거는 무조건 맛있지. 그냥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이야. 우와. 이거 먹다 보면 노른자가 막 흘러가지고. 여기 막 배요. 그렇지. 이렇게 짜는 건데? 그렇지, 모양 잡아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. 와, 대박이다. 대박. 와! 해보세요, 진짜로. 비주얼이 수제버 모양이에요, 수제버. 장 박사님, 이거 안 가져왔어요? 이거요? 맛있어, 맛있어. 하아, 5일 가방 안에 저 햄버거를 갖고 오셨지. 아니. 안 맛있을 수가 없지. 와, 이거 진짜. 어? 빨리 이거 들어가. 꽃무늬, 꽃무늬 전에 되겠어. 하아,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이 호떡 보고 대박 날 것 같아, 이거. 아, 이거는 정말. 뭐야. 이거 버리고 손도 많이 안 가고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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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사람이 먹고, 진짜 미국 사람이 먹고. 이거 너무 맛있어! 막 이래, 진짜. 너무 맛있다고. 형, 미국 친구한테 해준 거야? 응. 미국 써도 되겠다 그러더라고. 그 단맛과 짭짤한 맛과 약간 느끼한 맛이랑 담백한 맛. 요런 맛들은 한 번에 느껴지는 것 같아. 그게 걔네 느낌이. 이게 조화가 되는. 네.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. 야, 뭐야. 아, 조은이 형님이네. 아, 이분 진짜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. 아, 맛있겠다. 우와. 우와. 흠. 네.